소금을 뿌려놓으면 고기물이 올라왔다가 냉장실에 들어가면 얘가 다시 말라요. 흡수돼서 간이 배요. 제림 오빠 고기집 사장님 같아. 오늘 고기 좋은 거 들어왔어요. 어떤 걸로 드릴까? 등심, 안심, 부채, 꽃살, 꽃등심. 형 근데 그거 다 들어가요? 안 들어간다. 그러면 밑에다 넣어놓을까요? 밑에 냉장고 크잖아. 이거 냉장실에 넣어줘. 그럼 큰 거는 냉장실에 넣어놓고. 이거 뭐 안 덮어도 돼요? 응, 그냥. 두 개 다요? 응. 하면 이거 깔아지. 이 안에서 meaning, 잔인 몇 대의 남은 다른stal에 넣어요. 나물šie 리얼이 시장하는 근육을 넣어놓고, 오늘의 예쁜 카드는 역시 다행이로 구입할 때의 슬픔이 지치고. 그리고 오늘의 예쁜 카드는 분리, 몇 가지 뺴기 구입할 때, 몇 가지 뺴기 구입할 때, 두 개의 마음이 다행이로 구입할 때. 코코 свиях. 코코yyy이도 옮기기. 거품에 1만원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몇 시인데? 6시요 6시라고? 안녕하세요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세요 출가 오셨어요? 네 추웠죠? 엄청 추웠어요 그치? 네 바람이 너무 춥지? 네 아이고 오빠 옷 주셨어 개문동 응 언니 사진 찍어놔 어 아 근데 진짜 춥다 너무 춥다 후두 집업 가져올걸 응? 후두 집업 가져올걸 아 좁은게? 너무 춥다 후두 집업 가져올걸 옷을 따뜻하게 안 가져왔나봐 어떡해 glo optim 언니 사진 찍어놔 이거 옷 잘 입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옷 잘 입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맞춤 두 개 정도 있어서 여기 너무 추워서 여기에 그 위에 덧입으세요 네